안녕하세요. 워입니다. 매달 천만원의 조작권녀가 나오는 국민 애창국의 저작권을 팔아버린 남자 가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수 임창정인데요. 최근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과거 사업에도 수백억 투자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임창정은 1990년 배우로 먼저 데뷔했지만 가수 예능인 소속사 프로듀서로도 활약했습니다. 배우로서는 코믹한 캐릭터를 잘 녹아내며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색적 시공, 일본가의 기족, 스카우트 공모자들 등이 있습니다. 가청력 역시 매우 뛰어난 소주 한 잔, 내가 져지는 사랑, 하루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 적이 없었다 등 수많은 발라드 히트곡을 만들며 가수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지난 2017년 18세 연아해 아내와 재혼해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들까지 총 5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예능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주가 조작 세력의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 조정에 가담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당시 투자 행사에서 투자 권유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하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하려다 부산되기도 했던 임창정은 1년 넘게 법정 공방을 끝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과거 임창정이 설립했던 소속사 IM엔터테인먼트가 재주목됐습니다. 당시 임창정은 골그룹 미미 로즈를 제작하며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미 로즈의 성공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애정을 쏟아부은 것은 물론이고 히트곡 소주 한잔 및 162여 개국의 저작권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당시 소주 한잔의 경우 1년 저작권료만 1억원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방송에서 투자액만 약 200억원이라고 밝혀 놀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고생 끝에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임창정의 다음 행보는 사업일지 대중들 곁으로 돌아올지 궁금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